아 이거 밟으면 안될거같아 척척 건드더라 얘가 네네네 조심해주세요 자 다음 곡 이제 이어서 아 한번 보여드려야죠 희재가 보여줄 수 있는거 할께요 오늘은 저희가 춤을 추고 싶지만 희재 생일이니까 양보하는걸로 자 아이떨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돌 하고 다시 신나는걸로 갑시다 아이돌 다음에 엘에다쯤 갈께요 아이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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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해도 아이돌 체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런거 아 네 Zahlen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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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